안녕하세요. 2020년 7월 29일 딥브리핑의 문호준입니다. 지난 하루 동안의 암호화폐 주요 시황 살펴보겠습니다. 2020년 7월 29일 오전 8시 기준입니다. 비트코인이 급등 후 1,300만원 부근에서 잠시 쉬어가는 사이 알트코인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.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는 비트코인 캐시가 8.16%, 카르다노가 7.48%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크리프토닷컴이 마이너스 3.7%로 가장 높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. 알트코인 중에서는 에드엑스, 시스코인, 아이리스넷 등이 30에서 50%대의 강세를 보였으며 앰플포스, ABBC코인, 하모니가 각각 30%, 10%, 7% 하락했습니다. 비트코인 급등 후 상대적으로 덜 오른 메이저와 마이너 알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으로 당분간 저점코인들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. 관련해서는 최근 디브리핑에서 지속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. 이것으로 2020년 7월 29일 디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